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요. 코리아FT입니다. 코리아FT가 며칠 전에 강하게 상한가를 쳤죠.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4일 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. 동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대충 잡아도 한 20% 넘게 지금 엄청난 단기 손실을 지금 내고 있을 텐데요. 심적으로 마음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자 동 종목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을 받으실 분은요.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기꾼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그런 시험 분석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를 만나셔야 되고요. 올바른 사람을 만나셔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홧길이라 바닥주만 추천을 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인데요. 저희 카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고요. 이 수익률을 보시고 코리아FT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단돈 몇 푼 아끼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의 전재산이 달려져 있는 이 전재산을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이거를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이 기다리면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치고 빨리 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피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자 동종모 코리아FT 며칠 전에 상한가를 치고 급등주를 올라타고 난 다음에 지금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요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정확한 시향 분석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